하늘을 좋아지 하늘을 좋아 누나 상태가 많이 안 좋아? 요즘에 아이 눈도 안 마주쳐 미나야, 저기가 우리 집이야 미나야 늦었다, 얼른 자자 나도 가를래? 데려가줘 미나야! 여인아! 어느 날 갑자기 집 안에서 사라진 아이 집 안에서 사라진 레이나가 처음이 아니에요 32명의 아이가 사라졌고 제가 10년째 쫓고 있자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, 난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 거죠? 죽은 자들의 공연 귀는 귀가 있을 곳에 신이 있는 곳에 스프레게셀 지어다 가족들, 어머니 저의 집이 있는적이 영화력적이에요